안녕하세요 한채영입니다. 자 재산보험 1강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1강에서는 우리 이제 표준약관부터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교재에 있는 챕터1의 제목과는 조금 다르죠. 근데 일반과 표준약관이랑 비슷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재산보험의 기본기는 바로 그 표준약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기본이론 시간에는 제가 첨부해드린 표준약관 자료와 함께 교재 체크랑 병행해 가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챕터1, 재산보험 1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이 표준약관 부분이랑 똑같고요. 그리고 교재와 함께 첨부해드린 표준약관도 같이 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표준약관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표준약관을 들어가기 전에 재산보험의 의의와 특징 그리고 실손보상. 재산보험에서의 실손보상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의와 특징을 보면 자 재산보험의 의의는 쉽게 말해서 이거죠. 상해 질병 간병보험 계약이겠습니다. 그렇죠. 피보험자의 상해 질병 간병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 바로 재산보험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상해는 급우외 그래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자 질병보험에서 일단 기억해 둘 것은 이 질병보험에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를 시킵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이 질병사망은 제산보험이 아니라 생명보험에서 담보를 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질병사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노화에 따른 사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보험에서 다루는 영역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제산보험에서의 질병보험에서는 일단 질병사망은 제외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간병은 말 그대로 이제 이 상해와 질병으로 인해서 활동 상해 질병으로 인해서 활동불능상태가 된 겁니다. 그렇을 때에 그로 인한 어떤 손해들 보상하겠다라는 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특징을 조금 볼게요. 특징 자 특징 바로 지워볼까요? 자 특징은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재산보험이라는 것은 재산보험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뭐예요? 임보험이었습니다. 임보험 임보험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임보험의 특징 등을 보험계약법 공부할 때 손해보험과 임보험 비교하면서 우리 정리를 했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신체가 보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손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상도 힘들다. 실손보상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고 보험가액 사람 몸의 법률상 최고 보상 한도이익이라는 개념이 또 있을 수가 없겠죠. 피보험이익의 평가액도 있을 수가 없고 피보험이익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고 자 보험가액도 없고 피보험이익이라는 개념도 없고 실손보상이라는 개념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초과 상법상의 산법상의 초과 중복 일부 보험에 대한 개념도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대위 그 다음에 손해방지 의무 의무 이런 것들도 없겠죠. 이런 것들도 자 그리고 특이했던 것이 바로 임보험계약에서는 임보험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이었어요. 그래서 타인의 사망 계약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약 체결 시에 타인의 서면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이 서면동의가 없으면 계약은 무효가 되겠죠. 그리고 또 특이한 거 바로 15세 미만자 심신의 상실자 심신 박약자 자 를 자의 자의 사망을 담보로 한 의 사망계약 이거 자체도 무효죠. 이거 자체도 그렇죠? 계약법에서 다 했던 내용이죠. 예외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심신 뭐 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아니면 의사결정이 있을 때 단체보험이 피보험자가 될 때 등은 예외였어요. 어찌 됐든 기본적으로 이것이 있다. 임보험에서의 특징이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근데 살펴보면 어찌 됐든 다시 이 부분으로 앞부분으로 돌아와서 대표적인 거는 임보험이라면 역시 이렇게 금전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 사람의 몸을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게 어떤 형태였어요? 실손보상이라는 개념도 없고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게 없으니까 결국에 이 임보험은 보험금을 그럼 어떻게 지급해야 돼? 보험이란 것은 내가 손해난 것을 손해난 만큼 보상해 준다는 게 기본 원리였는데 그렇죠? 그런데 따라서 임보험에서는 계약 시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죠. 계약 시 정한 금액을 이게 바로 뭐였어요? 우리 정액보험이라고 했습니다. 정액보험 그래서 임보험은 정액보험의 형태를 띄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런데 우리 임보험 하면서 예외가 있었어요. 예외 뭐였어요? 상해 질병 보험에서의 실손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실손 의료비였죠. 이러한 실손 상품의 경우에는 실손 상품의 경우에 어땠어요? 그 예외로서 부정액보험도 할 수 있고 부정액보험 방식이죠. 부정액 형식이고 실손 보상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실손이니까 실손 보상이라는 것도 되고 따라서 중복보험 시에 비례보상 또 할 수 있게 되고 그렇죠? 대위도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보험계약법 할 때 배웠던 내용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이렇게 실손 즉, 실제 손해를 보상해주는 상품도 있겠어요. 즉 손해보험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보험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임보험과 손해보험의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재산보험의 의유와 특징 자 먼저 일단은 그러면 보기 전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나왔던 게 재산보험은 임보험과 손해보험의 이중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질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또 생명보험이라는 것이 또 생명보험에서 따로 질병사망을 담보한다. 그런 식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손해보험, 재산보험, 생명보험을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보험의 목적을 보면 손해보험은 보험의 목적이 뭐겠어요? 재산이죠. 재산. 피보험자의 재산입니다. 피보험자의 저거 세웠을까요? 피보험자의 재산입니다. 피보험자의 재산. 그렇죠? 하지만 재산보험과 생명보험은 피보험자가 되겠죠. 즉 사람. 사람. 보험사고는 보험사고들 그러니까 손해보험은 재산손해가 되겠죠. 재산에 대한 손해가 되겠고 재산보험은 재산보험은 상해 질병 간병에 대한 손해 가 되겠고 그렇죠? 생명보험은 사망 또는 생존 생존에서 만기되면 또 어떻게 얼만큼 주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보험사고가 되겠습니다.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이니까 피보험이익이 있어요. 그런데 재산보험과 생명보험은 임보험이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이 없다. 따라서 보험가액도 마찬가지죠. 자 보상방법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의 형태를 따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산보험은 어때요? 정액과 실손 부정액의 형태를 다 같이 가져가고 있겠죠. 부정액의 형태를 같이 가고 있다. 그리고 생명보험은 정액이다. 중복보험 시에 어떻게 해요?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 성립하죠? 성립하죠? 재산보험은 기본적으로 재산보험도 실손보상에서 실손보상 상품에 의해서 중복보험 성립이 가능하다.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생명보험은 중복보험 성립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비례보상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생명보험에는 그렇죠? 중복보상이 가능한 손해보험과 재산보험만이 비례보상이라는 개념이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다. 여기도 보통은 우리 어떤 방식을 쓴다? 독립 책임의 안분 방식 독립 책임의 비례 방식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 자 이 정도로 보시고 정리해볼까요? 자 재산보험의 이렇게 나와있어요.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상해 질병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상해보험계약 질병보험계약 간병보험계약을 말한다. 그래서 임보험과 손해보험의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류를 해보면 상해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치료비 사망 후유장애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고 질병보험은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치료비나 후유장애 등을 보상합니다. 질병 사망은 제외된다라는 거 생명보험에서 담보한다라는 사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간병보험은 상해 질병으로 인한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능 등 개호상태로 인한 간병비 등을 보상을 하겠어요. 임보험적인 특징 첫 번째 보험은 보험의 목적 피보험자의 신체가 보험의 목적이죠. 그래서 피보험 이익이라는 게 부존제하다. 사람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상법상 초과중복 일부 보험의 개념도 없다. 보험가에게 없으니까 피보험이 이익이 없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보험자 대임의 손해방지 의무도 없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위보험에서 당사자 특약에 의해서 대임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중과실 사고 담보 고의만 면책한다는 거 상법에서는 어땠어요? 상법에서는 고의 중과실이 면책이었지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중과실이 면책이었지만 재산보험 역시 고의만을 면책하고 있다는 거 자, 피보험자의 동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담보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는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재산보험에서도 중요한 특징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손해보험적 특징 실손보상과 비례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액 실손방식 모두 가능하다. 재산보험에서 실손 상품의 중복보험실은 보통 독립책임액 안분 방식 독립책임액 비례방식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 재산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을 비교해봤습니다. 보험의 목적은 자, 손해보험은 재산이고 재산보험과 생명보험은 이제 신체가 되겠죠. 자, 보험사고는 손해보험은 재산손해 재산보험은 상해질병 간병 생명보험은 사망 또는 생존이었습니다. 자,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은 있고 재산보험과 생명보험은 피보험이익이라는 개념이 없고 보험가액도 마찬가지죠. 자, 보상방법 손해보험은 실손방식 그 다음에 재산보험은 실손과 정액 같이 할 수 있고 생명보험은 정액방식이죠. 자, 중복보험 손해보험은 있고 재산보험 가능하고 생명보험은 없다. 비례보상 역시 생명보험은 비례보상이라는 것이 없는데 손해보험과 재산보험에는 비례보상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독립책임액 안분 방식을 일반적으로 적용한다라는 거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한번 볼게요. 교재 첫 번째 1회 재산보험의 특징을 좀 볼게요. 그래서 의 부분에 첫 번째 줄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그래서 옆에 손해보험 그 밑에 줄 임보험, 이중적 성격 자, 그리고 밑에 분류가 나오죠. 여러분들 거기에 질병에다가 사망제외 사망제외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망은 생명보험에서 임보한다. 자, 넘기시면 임보험으로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의 목적 보면 피보험자 신체를 대상으로 하죠. 그리고 나머지 밑에 거는 다 거기서 발생되는 것들이다. 거기서 그리고 이제 6번, 7번을 조금 또 따로 해놓으시면 되겠죠. 피보험자 동의 필요하다는 거 15세 미만자, 상실자, 박약자 계약 무효다. 자, 옆 페이지에 보시면 손해보험으로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2, 실손과 비례보상 적용해서 두 번째 줄 독립책임의 방식 자, 그 밑에 비교표가 있죠. 비교표를 이 화면에서 우리가 방금 본 표로 표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 순서가 칸 순서가 조금 바뀐 거고요. 그리고 체크해 두실 거는 피보험이익 중복보험 보상방법 비례보상 정도 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는 재산보험의 실손방식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재산보험은 기본적으로 임보험인데 예외적으로 실손보상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품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어떤 것들이 그러느냐 어떤 것들이 한번 보면 재산보험에서의 실손보상 자, 첫 번째는 바로 실손 의료비가 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급한 어떤 치료비 같은 것들이 되겠고 두 번째는 해외여행 보험 해외여행 해외여행 보험에 보면 특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질 구조비용 특약 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비용 특약 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따 볼게요. 자, 세 번째는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 우리가 배웠던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나오는 자동차 보험과는 또 다르죠. 운전 직접 운전하는 운전자를 위해 드는 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에서 비용 담보 특약 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비용 담보 특약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 보상 보험 이렇게 있는데 자, 실손 의료비는 말 그대로 아까 했고 소득 보상 보험 이라는 것은 이제 뭐 취업 불능 상태 피보험자가 취업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그로 인한 어떤 손해들 실손으로 보상을 하고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보험의 비용 담보 특약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벌금액 같은 거 뭐 벌금액 형사 합의금 이런 것들 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이 인질구조비용 특약과 특별 비용 특약을 조금 보면 자, 인질구조비용 특약은 이렇습니다. 피보험자가 여행 중에 인질상태에 빠졌어요. 그랬을 때의 수색구조비 그러기 위한 어떤 정보수집비 같은 것들을 보상을 합니다. 어느 한도냐면 자, 사망 후유장애 호유장애 가입금액의 10%를 한도로 한다. 10%를 자, 그럼 특별 비용 특약은 역시 일단은 피보험자가 여행 중이란 것은 동일하겠죠. 근데 여행 중에 생사가 불분명해진 거 불분명 생사가 불분명 아니면 긴급 구조 수색이 필요한 때 필요한 때에 필요한 때에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담보를 합니다. 담보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색구조비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 기타 제작비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 역시 또 정리해볼까요? 자, 재산보험의 실손보상 보겠습니다. 자, 의의 보면 실손보상 이라는 것은 이제 손해보험의 이득금지 원칙의 실현 방식이죠. 그래서 피보험자가 실제 입은 손해만을 보상하는 것인데 재산보험의 실손보상 첫 번째는 실손의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부담한 실제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다수의료비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비례보상 하겠다. 자, 해외여행보험에서 첫 번째 인질구조비용특약 피보험자가 여행 중에 인질상태에 처한 경우에 사망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수색구조비 정보수집비 등을 담보를 하고요. 자, 특별비용특약 피보험자가 여행 중에 생사가 불분명하거나 긴급구조수색이 필요한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수색구조비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 기타 제작비 등이 되겠다. 자,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서 비용담보특약 운전 중에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 상해를 입힌 경우에 법원의 어떤 확정 판결론이 된 벌금액이라든가 형사합의금 같은 것들을 담보로 하겠고요. 소득보상보험은 취업불런 상태로 인해서 피보험자가 입은 손실을 담보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순보험계약의 중복처리 방식은 독립책임액 안본 방식을 취하고 있죠. 자, 이건 역시 그럼 교재를 또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2. 재산보험에서의 실손보상 방식이에요. 그래서 2번 보면 괄호 1에 의료비 담보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줄 치료를 위하여 부담한 실제비요. 괄호 2. 해외여행보험에서는 동그라미 1. 인질구조비용 특약의 첫 번째 줄 사망후유장애보험 가입금액의 10% 범위 이 특별 비용 특약도 읽어보시고 자, 3. 운전자 보험의 비용담보도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뺑소니 음주면허 음주 무면허 자동차를 유상운송이죠.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소득보상보험은 취업불런 상태고 다수보험계약의 중복처리 방식은 독립책임의 안분 방식을 취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정리를 해볼까요? 자, 재산보험의 의의와 특징 그리고 그중에서 실손보상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의의와 특징 보면 첫 번째 의의는 이제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상해 질병 간병을 담보하는 계약이었어요. 그래서 임보험과 손해보험의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상해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 또 인한 치료비, 사망, 후유장애 등을 보상을 하고요. 질병보험은 역시 질병으로 인한 것이겠죠. 그런데 질병 사망은 제외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질병 사망은 생명보험의 영역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이제 다룰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약관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상해보험 그러니까 상해질병보험 상해질병보험 표준 약관이라면 손해보험 약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해보험의 약관과 생명보험에서도 근데 상해질병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기본적으로 법에서 얘기하는 재산보험에서는 재산보험에서 말하는 질병보험에서는 질병 사망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품을 팔면서 서로 중복되는 영역들이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표준 약관 할 때는 그 상해질병 손해보험 약관과 생명보험 약관을 같이 보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손해보험 약관을 기본으로 하면서 기본으로 해서 공부를 하면서 차이점이 나는 부분마다 제가 체크를 해서 이 부분은 생명보험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해서 체크를 또 따로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간병보험 상해질병으로 인한 활동불능 인식불능 등으로 개호상태로 인한 간병비를 보상을 하겠죠. 자 인보험적인 특징 보험의 목적이 피보험자의 신체다. 그래서 피보험이 이익이 없다. 그래서 보험 가액도 없으니까 초과중복 일부보험 개념도 없고 대위 손해방지 의무 없다. 하지만 예외로 상해보험에서는 당사자 특약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죠. 중과실 사고도 담보한다 라는 거 피보험자 동의. 타인의 사망 시에는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보험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박약자의 사망을 사고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다. 다만 예외가 있었습니다. 심신 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손해보험적 특징 실손보상과 비례보상이 가능한 상품들이 있다고 했어요. 독립책임의 안보험 방식을 적용을 하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보험의 목적 재산과 신체 보험 사고는 재산보험이 상해질병 간병이고 생명보험은 사망과 생존을 다루고 있죠. 자 그리고 피보험이 이렇게 있고 보험가에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실손 실손 정액 정액 이렇게 있고 중복보험에서는 재산보험은 가능하다. 그래서 비례보상 재산보험도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재산보험은 손해보험이고 생명보험은 손해보험 회사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손해보험 우리 계약법에서 배웠듯이 손해보험과 손해보험 회사가 같은 게 아니죠. 그쵸? 상법상 우리 법적으로 보험 업을 나눠놨을 때 업을 나눠놨을 때 손해보험과 임보험으로 나눈 거고 여기서도 업을 나눠놨을 때 재산보험과 재산보험과 재산보험 생명보험으로 업을 나눠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손해보험 회사 생명보험 회사에서 이것을 중복으로 판매할 수 있는 거다. 생명보험은 생명보험 회사에서만 그러니까 생명보험 회사는 생명보험만 판매한다. 그런 건 아니었죠. 업과 회사는 좀 다르다라는 개념 이제는 좀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재산보험회사의 실손보상 실손보상 의의 너무 잘 알고 자 첫 번째가 실손 의료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실제 비용이었고 자 해외여행보험에서는 인질구조비용 특약이 있었어요. 피보험자가 여행 중에 인질상태에 처한 경우에 수색구조비 정보수집비 등을 보상을 하는데 사망호유장의 보험가입금액 10%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고요. 자 특별비용 특약은 여행 중에 생사불분명 긴급구조 수색 필요한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색구조비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 기타 제작비가 되겠다. 자 운전자보험 비용담보 특약에서는 운전자의 벌금액 형사합의금 같은 것들 담보를 하고 소득보상보험은 취업불상태로 인한 어떤 피보험자 입은 손실을 담보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손보험계약은 중복처리는 독립책임의 안보험 방식을 적용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